야 드디어 콘서트죠? 수퍼즈맨 콘서트 역시 할리파너라 뽕뽕 향상이다 외국에서 와 이쁜 사랑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즈입니다 그래 슈퍼즈 뭐예요? 저희가 슈퍼즈1부터 슈퍼즈4까지 많은 공연들을 해왔는데요 도시락 사나 봐요 직접 집에서? 남편을 위해서 우리 설화씨 요리하는게 처음 보는데요? 얼굴을 만드나 봐요 남편 캐릭터 만드는 거 신혼쇼개 때 저런 거 많이 하죠 안 봐 내 눈은 안 치워놨겠네 박미서씨 눈인가요? 입술이 빨가니까 그런 건 내가 먹고 광대 광대 어떻게 어떻게 이게 아닌데 오 좀 닮았어요 닮았어 닮았어 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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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싸나무 드시라고 내가 먹어야 돼 끝 미싸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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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기다리시면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억 미싸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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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싸남나무 미싸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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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락을 일 멤버 수 다 싸는 거예요? 확발 도시락도 너무 많으니깐, 도시락도 너무 많으니깐 끝 끝